난기야 그리고 우리 기훈자 여기가서 마주시기 마주시기 와가지고 그리고 어디가 나 학교야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나한테 왔거든 다시 내가 왔으면 참 좋은데 너무 좋아서 사진 찍어갖고 가서 보여줄게 가서 보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에 계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회복을 하셨다는 마음에 말에 제가 한마음도 왔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다음에 같이 호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안걸리게 다시 안걸리게 조심들 하시고 비타민C 잘 드시고 호주 한번 놀러오세요 안녕히요 경구씨 보고싶다고 여보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자기가 같이 안하니까 좀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지만 참 좋고 내 눈으로 많이 담아서 설명해줄게 그리고 저기 있는동안 꼭 식사 잘하시고 건강관리하시고 가서 뵙시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agers